너희 자식이 일로 와 너가 지훈이야? 근데 저는 받은 입장이에요 생각해보면 저는 그때 없었다고 했어 안돼요 왜 안돼요 anu 말은 안녕하세요 아휴 이게 누구십니까 아휴 대장이 누구야 대장이 누구냐고 여기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이 대장이니까 대장이 대싱입니까? 나한테 말씀해주세요 저거 주세요 선물 왔으니까 뭐 보내줄까 오 좋아 이거 얼마에요? 판매가 3,6000원 너 중고 2만원에 포기잖아 대단하다 너희 자식 일로 와 너가 지훈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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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몰랐어 물 먹어서 죄송합니다 자기야 잘 썼네 아 너무 너무 못해 잠깐만 죄송한데 지훈님이랑 썸네일 한번 탈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멱살 한 번만 잡자 할 거 같아요 동네가 먼저 올게요 오케이 하나 둘 아 나 소리 나는데 하나 둘 아 근데 저는 받은 입장이에요 생각해보면 저는 아 그때 없었다고 했어 아 나쁜녀는 강제이다? 아니 저는 몰랐어요 괜찮아요 저는 뭐 신형을 쓰지도 않고 저도 오늘 양배님 일을 하면 되니까 뭐 모르겠고 어 죄송한데 왜 자은님 쳐다보지도 않아요? 자은님이요? 자은님 안녕하세요 너 이름 뭐였잖아요 이동 오빠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 이름 뭐였잖아요 아니에요 기훈 씨 아니에요 기훈 씨 원래 메이크업을 다 하세요? 촬영할 때? 아 진짜요? 내가 가보자 아아 우리랑 다르다 아 이거 안 하신거래 네 지금 때문래 아 진짜요? 자고 일어나서 자고 그대로 입고 나온 거야 응 홈피티 혼자예요 아아 어 화면에서는 그렇게 안 봤는데 아 진짜 아 아 아 되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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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그 화면에서 볼 때보다 실물이 내가 제일 꼴병이 싫어. 여기서 왜 부끄럽냐고, 혼자서. 낯가리 이미지. 내가 너무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데? 내 말에 너가 연빈님! 내 말에 너가 연빈님! 이게 아니고, 그냥 아니고. 아니, 아니, 아니. 실물이 모일 거 어때요? 연빈님이요? 노래를 불렀잖아요. 네, 똑같으신 것 같아요, 화면이랑. 연빈씨 이쁘죠? 어, 너무 이쁘. 맞죠? 실제로 본 사람도 제일 이쁘요? 그 정도인가? 괜히, 괜히. 앞으로 볼 사람까지 다 포함해야 될 것 같아요. 아쉽네요. 아, 나 진짜. 다 포함해서 이런 모습 처음보죠? 여보세요? 계속 이상해! 네,잉. 뭐야, 너무 이상해. 이상해! 아니, 아니야. 캡 한 번만 보고 갈게요. 현서 씨, 치마 그거. 네. 담면 드릴까요? 예, 아니, 연빈님 좀 챙겨 드릴려고. 야, 연빈님 좀 챙겨 주실 거 같은데? 자, 오늘은 파트너 맞추기. Q. 지훈 님은? Q. 현서 씨, 제이 씨, 다은 씨, 연빈 님? Q. 이렇게 네 분 계시는데 누가? Q. 잠깐만요. Q. 왜? Q. 시, 시, 시 님이에요? Q. 저거 제 맘이에요? Q. 하여튼 네 분 이렇게 계신데 Q. 네 분 중에 누가 제일 이상에 가까워요? Q. 제이 누나요? Q. 제이 누나요? Q. 제이 누나요? Q. 제이 누나? Q. 아! Q. 이름 헷갈렸어! Q. 아! 이름 헷갈렸어! Q. 아! 이름 헷갈렸어! Q. 아! 이름 헷갈렸어! Q. 1번 분 갈게요. Q. 현서 님. 1번 현서. Q. 어때요 느낌이? Q. 약간 건강이 안 좋아 보여요. Q. 일단 좀 간이랑 Q. 이쪽 냉장 쪽이 안 좋으신 거 같은데 Q. 큰일 났구나. Q. 제가 한번 그럼 해볼게요. Q. 아 뭐한대. Q. 왜 당신이에요? 아니야부터 그러니까 네? 알 것 같아요 누구야? 제이님 나야 왜요? 처음 누구 나갔으면 좋겠어? 저는 싹 다 맞출게요 제이호씨 다 맞출 자신 있어요? 나는 다 모르고 제이는 맞출 수 있을 거 오케이 나는 싹 다 맞출게요 아.. 어떠세요? 제이인가? 제이야 아 제이야 제이야 오케이! 제이 마감했다 제이가 이게 다은씨야 이거 다은 쪼꼼해 쪼꼼해 야 이거 안 만져도 알겠다 박현서 아닐까? 아 박현서 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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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확실히 손이 차시네 이게 누구예요? 연비님이네 어 잠깐만요 조금만 더 아 잘 모르겠네 뭐 하는 거야? 아 네 알려드렸는데요 자신의 파트너는 몇 번입니까? 1번이요 3번이요? 아 죄송해요 4번이요 연비 1번 일어나주세요 네 윽 자 3번 일어나주세요 어까봐요 이건 진의 파트너가 안 맞추고 다른 팀들을 열어가 어까봐요 어까봐요 너네 엥브르 라고 그런거 Θε 지유님 다 맞추는 거 지유님 다 맞추는 거 어까봐요 시유님 다 맞추는 거 진짜 긴장된다 야 너 이거 이거 쥐면 너 우리에서 하는 일이 진짜 없는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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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쥐면 진짜 여기 있을 수가 없어 됐어 됐어 이것만이라도 잘하자 오케이 자 가자 준비 아 잠깐만 나 긴장돼 식감 떨려 지금 체할 것 같아 이거 딱 먹으면 딱 보여주고 씹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준비 셋 둘 하나 정결이 이겼어 어 뭐야 야 모르겠어 야 똑같아 빨리 이겼어 빨리 이겼어 빨리 이겼어 많아 많아 우리 솔직히 아니야 이거 아니야 빨리 빨리 지수지마 오케이 정결이 이겼어 boom 으어어어어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으어어어어 아아 와 이겼어 으어어어어어어 뮤직비디웎 kuliah 힘이 너무 세져! 자 준비! 시작! 와 가자! 현수야 가자! 좀만 더!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미쳤어 미쳤어! 리프리스 이거 별거 없구먼! 시작! 시작! 우와! 진짜로! 아니 진짜! 우와! 잘하네! 아 이거 맞네! 별거 없구먼! 아 쎄다! 한 번 치고 한 번 치고 한 번 치고 한 번 치고 그냥 쉽게 단판 하시죠! 단판이요? 네! 성공하면 이길 수 있어! 아 이기는 좀! 하나 둘 셋! 에이츠! 쫄았어! 밖으로 나간다! 오케이! 딱 나갈 것 같아! 아! 지금까지 저희가 이겼어요! 진짜로! 네! 아! 제발! 2단계 2단계 10단계 2단계 2단계 5단계 5단계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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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계약서 쓰시다고? 여기 근데 어디서 쓰기? 저 핫도그인데? 새로운 멤버라고 몰랐어요 제가 노예계약서 아니 제가 아니 아까 노예라고 하셨지만 깔끔하게 하루 노예빡 노예계약서 핫도그 비디오 1.1. 노예 위상을 벌이시 주식양보계약서를 아 이게 전문적으로 가 갑자기 신청을 해야 되니까 연 비 어딜 해봐 연 비 노예 주제에 연약서 말이 많아서 오늘 노예야? 진짜 노예처럼 한숨결 이게 오늘 노예야 연 비 빨리 먹기 점수 아트 기동 기동 내가 무슨 짓을 시원하네 우와 이쪽 보시고요 웃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진비 잘가 사주엄마 너도 진짜 좋아했죠? 난 진심이었어 오랜만에 심장에 뛰었어 나는 연비 만나러 와야 돼 연비한테 연선배송 연비야 행복했다 우리 또 다음에 기회되면 함께 볼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커피 한잔 하자 귀엽다요 아 똥은 안돼 똥은 진짜 안돼 아아 아아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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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